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캐스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텐데 캐스퍼는 최근에 좀 많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전일 대비 1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번 상승, 8월달의 상승, 그리고 3월달의 상승 이때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캐스퍼로 탈출 혹은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구요. 뭐 소통방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돈벌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이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코인 시장은 그냥 정답지가 공개되어 있어요. 자 주식시장, 세력들, 기관들, 외인들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투명합니다. 상위 10%의 고래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래의 등에 올라타기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불장 시즌에는 더더욱 온체인 데이터의 지표가 중요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사실 지금과 같이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냥 꾸준히 투자하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강력한 불장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유튜버들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돈 주고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파일이 있죠? PDF 파일 34장의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발표 거래소 상장 정보 그리고 고래 매집 정보가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미발표 거래소 상장은 무슨 이야기냐? 코인 상장할 때는 상장일 당일에 상장된다고 발표를 하죠. 하지만 미리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 하나만 알고 있어도 미리 저가 매수 들어가 놓고 어? 어디 상장 된대요? 하면 펌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상장 빔을 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가 매수 그리고 호점 매도 정말 간단합니다. 정보 하나만 있어도 수익 보기가 이렇게 쉬운 세상이다. 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캐스퍼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파일 공유 외에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캐스퍼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일단은 간단하게 온체인 데이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캐스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일단 고래들이 꾸준히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을 빵 하고 터뜨리면서 개미들이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코인을 선택할 때 고래들이 이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단기적인 펌핑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렸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장 현금화 혹은 중장기 보유로 전환 그러니까 이제 3, 4개월 남짓한 알트코인의 불장에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장기 보유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서 단타꾼들이 차익 실현합니다. 그리고 페닉스에일 동반돼서 개미들이 던져요. 그래도 밑에서 소화, 매도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고래들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50%의 고래들은 이미 현금화하고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절반의 고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고래들 빠져나갔죠. 그리고 단타꾼들, 차익 실현 물량들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의 페닉스에까지 동반돼서 오늘 17%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고래들이 노리고 있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싹 흡수하면서 펌핑시키게 만듭니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온체인 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입니다. 정확한 분석.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분들 이 소통방에서는 봇이 있어요, 봇.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 쏩니다. 상위 10%의 고래들이 어떤 식으로 지갑이 이동되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알림이 와요. 하지만 해석은 제가 해드리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무료 소통방에 있는 계신 분들 업비트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으로만 평균 수익률이 6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를 완벽하게 신뢰해 주시고 이번 알트코인의 불장이 저는 강력하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영상에서건 소통방에서건 24년도 하반기 늦어도 25년도 상반기에는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거니까 그때를 위해서 4월 달부터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된다.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은 뭐 650%, 평균이 650%에요. 평균이 1000% 넘기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제 시장에 들어왔다. 나는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론 좀 손이 더 바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 이거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냥 돈 버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정답지가 공개되어 있다고. 코인하는 20대 애들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면서 시그니엘 월세 살고 이렇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정답지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쪽박 차던 애들이 왜 코인만 들어오면 이렇게 돈을 버는 걸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죠. 왜냐? 이 온체인 데이터 돈 받고 팔아야 되거든요. 저는 무료로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게 되면 뭐 소통방 입장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이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